언제 나오는 거야? 와... 젊어 한 손으로 튄 거 좋아하나 봐? 그래야 다른 한 손으로 네 손을 잡을 수 있어 이랑이 괜찮아? 어... 음... 때론 이런 스릴 있는 두근거림이 사랑을 싹 튀어곤 하지 두근두근 두근두근 아... 아닌데? 나 그냥 지나가는 건데? 어쩔 수 없군 승부다! 효정하다! 아 뭐야? 벌렀다 아 왜 이래? 뭐야? 너 이따 아... 공도 쪽팔려 창피해? 어 구렁구렁 짜증나 짜증나 안 되겠다 헤어지자 구궁 구궁 준비성 쩐다 구궁 알았어 구궁 가 임마 이 새끼야 구궁 그만해! 꺼져! 야 어디가? 야 어디가?